다육위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꾹그릇의 2월 특가 화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4 플러스 2 특가 화분입니다. 4 플러스 2 무슨 뜻인가 하면 4개의 가격으로 화분 6개를 드리는 정말 좋은 특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특가 화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번호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 화분 2월 특가 4번 코코입니다. 4 플러스 2 화분 4개의 가격으로 6개를 드리는데 2만 6천원으로 6개의 화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5번 댄디 로즈 6개의 화분 1만 6천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6번 구둘사각 6개의 화분을 2만 4천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화분 사이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분은 처음에 코코 시리즈로 나왔을 때 배색이 갈색 배색? 갈색 배색이었거든요. 그때 인기가 인기가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진짜로 갈색도 있었고 또 회색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때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서 품절 사때 품절 대란이었어요. 이번에 이 코코 시리즈를 진짜 오랜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네요. 4번입니다. 2월 특가 4번 코코예요. 4번 코코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요거 4개의 가격으로 6개의 화분 구매하실 수 있는데 6개의 가격인데 2만 6천원이라고 하면은 5천원도 안되는 가격에 요 화분을 구매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근데 화분 사이즈도 커요. 자 그리고 디자인은 요 디자인이 3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거 진짜 예쁘죠? 요 디자인이 3개.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저는 이 화분이 약간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또 아니네요. 자, 물빠짐이 좋은 V라인의 요 사각 화분이 있고요. 요에서 그 진짜 코끼리 다리처럼 정말 튼튼하게 생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각 화분. 정리하기 좋은 사각 화분입니다. 활용도도 높은 사이즈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4번 코코 2월 특가 화분입니다. 계단 가격이 5천원도 되지 않은 가격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기회에 요거 품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처음에 저는 요거 진짜 너무 예뻐갖고 사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게 품절해서 저한테 오지도 못했어요. 입구 사이즈 알려드리면 9.5cm, 가로 세로 9.5cm인데 얘는 엉덩이가 더 큰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볼륨 자체에는 10.5cm의 볼륨감이 있거든요. 화분의 높이는 11.5cm의 높이감이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화분이에요. 그래서 굽다리 전체를 하나의 틀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여기에 물구멍이 살짝살짝 나있으면 잠깐 좋겠지만 그러면 가격대가 같이 또 올라가겠죠? 요거는 이제 요 디자인으로 색상은 세 가지 색감 지금 있는데 노란색 배색에 요거 보라색 꽃 코사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쁘죠? 여기에다 뭐 심어주면 예쁠까? 로제트 있는 거 살짝 목돼 있는 거 빵 터지는 수영자 요거는 배색 자체는 핑크, 핑크 배색에다가 노란색 꽃 코사지 색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배색에 파란색 배색에 노란색하고 주황색 꽃 코사지 색감을 하고 있네요. 요거는 코끼리 다리 화분 3개 보여드렸고 자, V라인입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V라인의 그런 화분 수영을 갖고 있어서 물빠지면 굉장히 좋겠죠? 여기서 또 굽다리 부분에 아주 살짝 물고임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화분입니다. 이 코사이즈는 10cm, 10cm가 조금 안되네요. 9.7cm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코사지 때문에 10cm로 사이즈가 제일 지네요. 요거는 높이는 10.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코사지 전면부에 붙어있고요. 나머지 3면에는 코사지가 없습니다. 파란색 배색에 요 지금 노란색과 주황색 그 다음에 리본, 연두색, 리본은 색감 다 똑같네요. 요거는 자, 노란색 배색에 요거 핑크색하고 연보라 꽃코사지 하고 있습니다. 음, 핑크핑크 핑크색 배색에 노란색과 주황색 꽃코사지를 하고 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색감을 맞춰주셨네. 요 색이 요거랑 코끼리 색감 코끼리 색감 뭐 코끼리 다리 화분하고 색감이 같고 얘랑 얘랑 어머, 요렇게도 되네. 어, 요렇게도 짝꿍이 되네. 자, 요렇게 요거는요. 요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네요. 2월 특가 4번 코코사 플러스 2, 26,000원 판매하고 있는 화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2월 특가 화분 5번 댄디로즈입니다. 댄디로즈는 미니분입니다. 미니분 사이즈 화분이고요. 4개의 가격으로 6개를 드리고 있는데 화분의 가격이 6개, 16,000원. 하나의 가격이 얼마야? 여기, 2,500원? 하, 계산이 잘 못해. 계산이 잘 안되네. 아, 2,500원은 넘나? 만원, 만원. 아, 그런데 2,500원은 조금 더 넘네요. 그럼 2,600원. 자, 요 화분은요. 낮은 사각 화분을 하고 있어서 어머, 쌍두. 좀 소형 쌍두 심기 딱 좋네. 여러분들 지금 봄에 분갈이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콩분에 심어져 있던 다육들 여기도 한번 분갈이 해보실래요? 그러면은 덩치를 살짝 키우면서 조금 더 예뻐질 수 있어요. 콩분이 정말 좋아요. 다육 예쁘게 키우기 참 좋은데 너무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콩분의 식재들 해서 잠깐 이제 그 예쁜 모습 보셨다면 요거 이렇게 미니분 사이즈에다 분갈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도 하면은 1년 정도는 진짜 너끈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그 꽃, 코사지 색감이 어머나? 어, 이게 지금 6개 맞는데? 아, 빨간 거 2개, 파란 거 2개, 하나는 주, 노랑 하나는 핑크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올 것 같냐면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지금 얘는 지금 2개는 겹치지 않고 나머지 2개는 지금 겹쳐서 오고 있잖아요. 노랑 코사지를 2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주황 코사지를 2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듯 합니다. 제가 화분 생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어, 이게 전부 다 제작을 할 때 노란 거 몇 개, 뭐 빨간 게 몇 개, 파란 거 몇 개 이렇게 맞춰서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자, 6개, 6개의 화분 16,000원, 댄디로즈입니다. 2월 특가 5번입니다. 4개의 화분 가격으로 6개를 지금 챙겨드리고 있네요. 본분갈이 하시라고 여러분들 미니분, 베란다, 다용밤들 쓰기 편하시라고 미니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정리하기 쉬운 사각분, 직사각분 보여드립니다. 가로 사이즈가 9cm, 세로 사이즈가 7.5cm 화분의 높이가 7.5cm의 높이가 있습니다. 전면부에 코사지 있고요. 네, 여기 나머지 3면은 모양이 없습니다. 바닥면 보시면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안쪽 모습, 이것도 수입화분이기 때문에 굽다리 부분에 약간의 물고임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는데요. 중국에서 화분을 제작하는 방식 자체가 굽다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딱 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얘는 빨간색 코사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이렇게 코사지를 상당히 바짝 붙여서 최대한 다른 화분하고 놀 때 간섭 없이 이렇게,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 분홍색 바디에 파란색 코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그 화면에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네요. 지금 아마도 해가 햇볕이 살짝 부족해가지고 조리개가 활짝 열렸나 봐요. 파란색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삥구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삥구가 두 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몇 가지 색깔이야?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색상인데 여섯 개의 화분이 간다는 거. 두 개는 겹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월 특가 나머지가 뭐야? 2월 특가 마지막이지. 마지막 2월 특가 6번, 2월 특가 6번, 4 플러스 2 9, 2, 4 각 2만 4천 원입니다. 이거는 계산이 좀 되네. 4천 원. 계단 가격 4천 원. 화분 사이즈 엄청 좋아. 겁나 좋은 화분 사이즈. 얘가 딱 정사가 깍두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 자, 보시면 어머 뭐야? 두꺼비 등까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이게요. 이게 맥반석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기능성 화분입니다, 여러분. 가로 사이즈가 9.5cm, 세로 사이즈가 10cm. 왜 다르냐? 다시. 가로 사이즈 9.5cm, 세로 사이즈 10cm.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높이가 12cm의 높이가 있습니다. 맥반석이라고 하는 원예 용토 돌을 화분을 구울 때 같이 이렇게 비벼서 해서 이게 기능을 갖고 있는 토분이에요. 중국에서는 토분을 맥반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안쪽에 보면 유약이 거의 뭐 이렇게 완전 완전 토분이에요, 토분. 갖고 여기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쑥 흡수돼요. 자, 보이시나요? 없어! 다 흡수 끝났어요. 막 뿌려. 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지금 안쪽에 지금 다 물이 흡수가 돼가지고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맥반석 화분이에요, 토분. 물을 흡수하는 토분. 물을 흡수했다가 다시 또 배출을 하고 하는 토분입니다. 기능성 화분이에요. 내가 물마름이 잘 안 좋은 것 같아. 내 환경이. 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토분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맥반석 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화분이다 보니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약간 이렇게 트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하자라고 하신데 이거 하자 아니에요. 이 화분의 특징이에요. 트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클러스터, 덩어리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덩어리들이 들어가면 자, 이런 트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해요. 이거는 기능을 위해서 여기다 맥반석 가루를 넣기 때문에 제작을 할 때 굽다리, 이런 부분들이 약간 트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맥반석 화분이 나왔을 때 이 유약 자체도 안 발리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기능은 너무나 좋은데 기능은 너무나 좋은데 좀 이렇게 안 예쁜 것 같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유약을 발라서 좀 약간 예뻤으면 좋겠고 색을 좀 내서 좀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강도가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바디까지 이 바디까지 물 마름이 너무 좋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약간 반짝이는 유약을 이렇게 발랐고요. 밑면은 대신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놔뒀죠. 이 밑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짝 돌려볼게요. 어때요? 지금 들어가고 있죠? 살짝 이렇게 밑면도 이렇게 통기성이 좋고 물 마름이 좋은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한 이 맥반석 토분이에요. 맥반석 토분에다가 이제 밖에다가는 유약을 살짝 발라가지고 강도를 조금 더 높인 이것도 여기 지금 색감이 이렇게 입구 쪽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들이 까슬까슬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살짝 꺾여들어가게 지금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여기 살짝 트임 여기도 이렇게 트임들이 있죠? 자, 이거는 이 화분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화분이 잘못 구워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맥반석 화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제가 요거를요. 물통에다 딱 넣잖아요. 물통에다 딱 넣으면 이 기포들 사이로 기포들 사이로 물이 들어가느라고 뽀글뽀글뽀글 기포들이 계속 생겨요. 그만큼 통기성이 좋다는 거. 맥반석 구둘 화분, 구둘 사각 6개의 화분이 24,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분은 행복한 국그릇의 2월 특가 화분 6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색깔 예쁘죠? 여기 두 개 왔어요. 팥죽 색깔. 팥죽 색깔 화분이 두 개가 이렇게 저한테는 왔고요. 요 화분. 요거는 살짝 경쾌하고 밝은 화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같은 색상 화분이 무게가 화분마다 살짝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틀에 넣어서 만든 화분인데도 화분마다 무게가 살짝살짝 차이가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틀만 찍어서 유괄적으로 만드는 거지 나머지 작업들은 다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무게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노란색 두 개, 노란색 요 화분이 두 개가 왔고요. 보라색 화분이 두 개가 왔고 하늘색하고 저 색감 화분이 따라 왔어요. 근데 이제 받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오실 수도 있냐면 저 빨간색 화분 있죠. 저 빨간색 이 화분이 두 개가 오고 노란색 화분이 하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가 색상 구성이 색상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색상이 두 개가 겹치게 가니까요. 여섯 개 화분 중에 두 개는 색상이 겹쳐서 간다는 거 여러분들 좀 보시고 아이고야 구매하기 전에 꼭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 기분 좋은 2월 특가 화분 4개의 가격으로 여섯 개의 화분 받아보실 수 있는 특가 화분 4번 코코 26,000원 5번 댄디로즈 16,000원 6번 구둘사각 24,000원 화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